향기로운 꽃이 그려져 있는 향첨과 제품들 모두 자연의 향기를 담고 있다고 광고한다 그러나 그 성분을 살펴보면 향이나 향료로만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향첨과 제품을 판매하는 15개 기업의 공문을 보냈다 향료로 표기되어 있는 성분의 구체적 공개와 제품 제조 공정에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15개 기업 모두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향을 내는 구체적인 성분은 영업 비밀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향의 비밀을 찾아 직접 나섰다 향수의 도시 프랑스 그라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천연향료 생산지로 알려진 곳이다 과거 그라스는 천혜의 환경으로 대규모로 꽃을 재배해 다양한 향료와 향수를 만들어 왔다 자연이 향수 제조의 중심지로 천연향료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금도 그라스에는 많은 향수 회사들이 모여 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향수 회사는 필수 관광 코스다 이곳에선 미리 숙성시킨 향료를 거름종이에 걸러 사용한다 황홀한 향기를 담은 물에 관광객들이 넋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꽃을 가공해 향료를 추출하는 제조시설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웬일까 이곳은 기조의 요소장 진rik에서 사용하는 기조전향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금 사용하는 기조전향은? 원래는 아직 사용하는 기조전향은? 이곳은 이곳은 마우지에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우지에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itos에선은 보통 가 profんだ 향기를 기조하는 고소장 왜냐하면 그라스와는 기조전향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monde 외부지에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향료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는 향수 회사 그라스의 다른 곳은 어떨까 인근의 한 농장을 찾았다 제스민 밭이다 진짜 좋네요 향이 정말 끝내주네요 달콤한 향기가 진동한다 제스민은 이른 아침에 활짝 피어 최고의 향을 내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수확을 끝마쳐야 한다 해가 내리쬐면 향이 말라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확한 최상급의 제스민은 대부분 큰 향수 회사로 납품된다 하지만 수확하는 과정은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일까 그라스에는 예상보다 꽃밭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에 많은 가진이 생겨내즉이 있었다 지금은 이제는 생겨내즉이 있었다 지금 현재는 20년이 생겨내즉이 이게 성능에서 가장 좋은 향수 회사로 납품된다 하지만 수확한 내용은 향기를 추출하는 꽃이 줄었다면 향료는 대체 어디서 얻는다는 걸까? 세계 6위의 향료회사를 찾아가 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